스타 클릭! 2,000원! 2,000원 무대영상 밀리엄뷰 행진 가수 2,000원이 밀리엄뷰 행진을 나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2,000원의 참 좋은 날과 애인이 되어주세요 무대영상입니다. 참 좋은 날 무대영상은 지난 1월 23일 카카오티비 KBS 1TV 채널에 공개된 이후 7월 12일 기준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에는 KBS 1TV 열린음악회에서 참 좋은 날 무대를 선보이는 2,000원의 모습이 남겼습니다. 무대에서 2,000원은 차분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는데요. 참 좋은 날은 2,000원이 지난해 12월 발매한 두 번째 수록곡 중 하나로 첫 자작곡인 동시에 팬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팬송입니다. 이 채널은 찬스타임 전국투어 콘서트에서 참 좋은 날 선공개를 했을 때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던 적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팬들을 향한 사랑이 오롯이 담겨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곡입니다. 또 애인이 되어주세요 무대영상도 동시에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유튜브 채널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공개된 애인이 되어주세요 무대영상 역시 7월 12일 조회수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2,000원이 선보인 서른도의 애인이 되어주세요 무대가 클린 버전으로 담겨있습니다. 2,000원은 순백의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 호소력 깊은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매력만점 최고 미소천사 꽃미남 멋진 노래와 흥 2,000원 사랑합니다. 멋진 2,000도 영원히 응원합니다.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아요 등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맹활약 중인 2,000원은 합동콘서트 민원 만족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 음악 음악